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오전 전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정 의원은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